아 아 부디 어제 몇 번 본 영상이 왜 강제 기상이 되셨어요? 이 꿀같은 주말에 아 주말에도 일하시나? 아 쟤 아 아 아 아직 초짜가 안 붙었네요 아 초짜가 붙어야 진짠데 아 아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몰래 몰래 보고 계신 거예요? 지금? 아 아 어디 놀러 가자고는 아니에요? 아 으으앙 kyITE 아 와 분노해야 초짜가 붙는군요 아 분노하려다 말아서 사연이 햇ומ원 흠흠 Punch 아니 갑자기 막 전화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제가 방송하는 걸 알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12시 반 정도 넘어서 방송이 안 켜졌다 주말에 그러면은 엄마도 전화 오고 강제 구독자도 전화 오고 야 너 뭐하냐 방송 안하냐 바로 대뜸 전화와가지고 아이고 아 사진은 안 봤었는데 아 그렇구나 음 사연이 아닌데요 이쁘신데 아 그래도 아 그래도 부인분 사진까지 해놓고 어 타마는 지금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실텐데 제가 방 강제적으로 깨진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아 아 아이씨 낫겠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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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간다 이제 미쳤다 아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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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서 채운다 이제 내가 더러워서 이씨 아아 아이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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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부러 거품을 맞아요? 그럼 뭐 좋은게 있어요? 뭐야 왜 이렇게 착한 느낌이지? 아 분노 유도에요 그게? 아 봤는데 못했어 미쳤네 와 우와 아 아 아 야 큰일 났는데 정신 차리 정신이 확 든데요 이거 반갑습니다 병봉님 30분 치면 사례를 당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지금 왔다고 급례공은 오면 외치기라도 한다고 시기야 정신은 차리 구간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와 미쳤네 진짜 어휴 아이고 킹이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맞아 때마침 딱 피한 건데 아 아 이제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아 아 연습 겸 지원이야 지원은 원래 그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오이 깜짝이야 아이고 아 미쳤네 패턴보고 패턴보고 패턴보고해 아우 따라오기까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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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자 어우 지쳤다 아 이러지마 아 이런식으로 약간 깨란 느낌으로 가가지고 찝찝해요 지금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는데 빨리 가서 때려 정신차려라 아이씨 왜 4차지야 굴욕적이다 침발라 몸판종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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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오오오 후 후 아이씨 야 이제 모조리 뿐인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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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넉넉히 넉넉히 좀 비약바라야 되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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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ersona 아이지 아이씨 웅 웅 웅 웅 아우 아 몸통 아 썼는데 제발 자비를 달라 아우 잠이 훅기네 그냥 뭐야 절로 훅 뛰어버려 5번인가 자 좀만 버티면 또 지친다 해보자 아 와 팀이야 오우 살았다 우우 아아 오우 아아 봤는데 왜 안패져 간장하겠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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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자비가 없어 이씨 아 침 질질 흘리네 아니다 죽어라 아이고 안맞아 이씨 아 단차 반갑습니다 라비님 아 왜 지는걸 맨날 못피하네 아 판정 진짜 제발 살려줘 시작하자마자 한번 죽었어요 왠지 이대로만 버티면 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왠지 왠지 심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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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생각했어 아 조금씩 패턴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 갈갈하여 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요 돌진이요 십기야 십기야 호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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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고 침발라 침발라 육질이 돌아오 오 깜짝이야 으아 너무 빨랐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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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제가 죽을거 같은데요 와아 아아 미쳤네 이거 일부러 한대 맞아줘야 되나? 살려줘 제발 짐발려라고 옳지 한쪽은 발랐네 와우 아 정통맞냐 미쳤다 딜타이밍을 꼬리까지 와 진짜 진짜 죽겠네 살려줘 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또 피 다 쓰면 또 제 기어다닐 것 같은데요 피 다 쓰면 오 나이스 낙지를 피지마라 예민하다 아 아직은 지친 기슭이 하나도 없네 와 틴이니라니 아 미쳤다 아 잘줘 나이스 오우 아 저걸 계속 맞네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제발 만피 아니면 불안하다 아 미쳤다 진짜 여기서 죽으면 안돼 너무 아깝잖아 아 진짜 간간히 버틴다 후 그렇지 야! you! 하! 나이스! 풀려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러고 있어 아 이건 무피하다니 아 또 맞았다 이거 훅 훅 아잇샷 제발 죽어라 아아 이걸 또 쓰다니 제발 나 칼 갈고 올게 이러지마 아아 진짜 피 탔었네요 아..어떻게하면 또 버틸수 있을라나 나가 있었어 끝까지 마지막 깔끔하게 먹어주고 가보자 아 너가 죽든 내가 죽든 죽겠지 빡 어잉 오빠 왜지? 어? 어? 아니 애가 왜 아 저는 아 겨우 포익으로 잡겠다 했는데 어 뭐지 어어 야 오늘 나 패턴 연습해줬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야 참나 아 아 하하 하하핳하하핳하 하하핳하 음 음 음 이거 원툭 깨부리면 너무 허무한데 흐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 아... 이거 뭐... 잡는데 피 파는 장면이 반인데 이걸... 아... 또 찝찝한데 이거...